안녕하세요. 저는 엠모브라크의 메인보카의 지효입니다. 저는 엠모브라크의 옥카베크입니다. 골든위크! 웬 썩입니까? 웬 썩이냐? 이게 오일이라! 오일이면 몇시간이야? 하루에 24시간입니까? 계산해보세요. 그렇네요. 저는 다행히 20시간입니다. 그 골든위크가 들어가면 뭐든 좋잖아요. 키위도 금색깔 키위도 모았어요. 진짜 와있어요. 이번 주 휴가도 그냥 우리크가 아닙니다. 골든위크. 그냥 한주가 아니라 정말 황금주라는 날이에요. 5일동안 쉴 수 있다는 기회가 좋았어요. 저희도 갑시다. 일본 골든위크 그때 저희가 같이가서 고객님들과 함께 골든파티를 하는거에요. 와아! 한국면청을 찍혔는데요. 일단 저희가 그 두번째 일부로 유튜브로 나왔는데 와우! 굉장히 좋았어요. 노래 장난아니죠. 오예때보다 조금 더 선스테이지만으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시구요. 저희가 일본에 가서 28등곡을 꼭!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네요. 네. 지금까지 엠블랙의 지효 이준희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!